누가 보면 오늘 서른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 보면 다 끝날 쯤 되면 한 60평까지는 갈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제 우리 교회 지휘하시는 분들하고 저녁에 가까운 데서 교제 겸 부임 후 두 번째 식사를 했습니다 참 성도들 만나면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또 성도들의 삶의 얘기를 들으면 참 도전받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지휘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음악에 관한 여러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지휘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치 얘기가 나왔어요 음치 얘기 찬양대마다 가끔 음치가 스며들 때가 있대요 이게 오디션을 좀 봐야 되는데 사람이 아쉽다 보니까 그런 과정 없이 덜커덕 가입이 되면 아주 무적의 음치가 가끔 생길 때가 있답니다 음치 누구를 특정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음치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왜 음치인가 하면 소리를 못 듣는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음악성이 나빠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노래 소리를 듣는 세포가 없다고 해야 되나 DNA가 부족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듣는 게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음치가 된대요 그러니까 남의 소리를 따라서 못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자기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음치 분들이 되게 소리를 크게 냅니다 굉장한 그래서 지휘자분들이 그런 걸로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분 중에도 현재는 안 계시지만 한 번은 제가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찬양을 하는데 이상한 괴성을 자꾸 내요 그래서 자꾸 옆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자 교육자님인데 나는 무슨 알토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알토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무시무시한 음치예요 그래서 이건 참 심각하다고 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또 여성의 입장이고 하니까 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체 예배에도 너무 소리를 크게 내니까 암흑의 전사님 음친 거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런 소리를 자기는 처음 들었대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주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 같은 못된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그냥 또 워낙 그분의 품성이 좋아요 그냥 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음악 수준으로 들을 때는 괴엄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음치치고 자존감 낮은 사람을 못 봤대요 자존감이 높대요 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야기에 왜냐하면 우리도 참 복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보통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자기 소리가 커요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소리가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은 기울일수록 자기 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뭡니까 그분에게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시간 같은 때는 낮 시간과는 좀 달라서 시간 여유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한 시간을 안 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넉넉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게 참 좋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 그룹들은 이 저녁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마시고 제가 한국 교회가 이 저녁 예배가 다 사라졌어요 제가 어디를 다녀봐도 저 예배를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교회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녁 예배를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교회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 젊은 교회 하지만은 그 젊다는 몇 가지 강점 중에 하나가 오히려 젊은이들이 우리 선배들이 지키고 있었던 신앙의 중요한 몇 가지 강점들을 마지막 시간까지 붙드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음치가 되지 맙시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어디에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산 위에 이야기를 했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과 엘리아와 모세가 앉아서 변모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죠 거기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새로운 뭐다? 추레굽이다 새로운 추레굽이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아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요? 모세는 구원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구원의 선봉대로 세움을 입었던 역사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아는 마지막 종말을 암시하는 선지자적 상징을 갖고 있었어요 구원과 종말 이것을 이제 누가 이루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변화산 위에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도래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함께 보여주는 새로운 영적인 추레굽 그림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3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튿날이라는 말은 새날이 밝았다 그 말이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새날이 밝으면 희망찬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았던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다구요? 정말 끔찍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서 놀라운 영적인 환희스러운 광경을 경험하고 목격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이제 사연만은 고난만은 잊으려지고 비틀려지고 귀신들린 세상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어떤 보람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요한복음 빼고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신 틈에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어찌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왔더니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과 함께 산 아래를 내려왔더니 새로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은혜가 있은 다음에 늘 뭐가 와요? 시험이 항상 같이 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날 어디인지 예배를 좀 인도하고 차를 어디다 세웠는가 하면 저기 롯데마트 주차장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려고 이렇게 왔더니 문 앞에 이런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연락처가 없어서 메모 남깁니다 주차하다가 오른쪽 라이트 밑부분을 긁었습니다 연락주세요 이런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확 낯받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에 범퍼라면 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꺾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안쪽을 긁었어요 거기는 일부러 긁기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밤중이라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진짜 이렇게 기스를 휙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띄워가지고 제가 늘 동행하는 우리 한목사님한테 건네주면서 이거 좀 처리 좀 하십시오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그 다음날 새 날이 돼서 제가 차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차주입니다 차량을 확인해 보니 긁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절묘하게 긁으셨네요 어쩌죠? 이게 이제 말투나 글씨가 남자 같아서 대체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저울질할 겸 저렇게 조금 까탈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반응이 어떤가 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이런 답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비서에서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유유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 3일교회 목사가 이걸 가지고 시비를 벌일 수도 없고 해서 답을 보냈어요 이렇게 차야 어차피 쓰면 흠도 나고 낡아집니다 잊으십시오 괜찮죠? 아휴 뭐 박수는 치지 마세요 그랬더니 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뭔 일인가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답이 왔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안 보여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차 타고 다니시는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그러면 이게 서울역 근처인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근태 목사님한테 이 사건 난 다음에 이 문자를 주고받은 다음에 하근태 목사님한테 사진 하나가 왔어요 사진을 좀 보십시오 교족부에 이분이 번호가 똑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차은심 사모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김정일 목사님이 사모예요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하못하면 사모님하고 싸울 뻔했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쨌든 용산구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기겁을 했어요 지금 사모님 어디선가 기절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김정일 목사님도 몰라요 김정일 목사님도 몰라요 물론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설교 시간에서 써먹으려고 이게 항상 은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험 걱정이 있어요 유난히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돌아간 날 대문 열고 들어가면 원수들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게 보통 우리 일상입니다 지금 변화산 아래 풍경은 끔찍한 삶의 현장이에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좀 보십시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무슨 아들이죠? 외아들이면 어떤 아들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그룹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이 귀신이 들린 세상을 교회가 감당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림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이 뒤틀리고 귀신 들린 세상 같은 이 악한 세상을 교회가 지금 감당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주범이 되거나 주역이 되고 있어요 어쩌면 좋죠? 이때 우리는 그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 뒤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그러니까 폐역하다라는 말은 원문의 뜻이 이렇습니다 왜곡시키다 그릇대기하다 타락시키다 누가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분자가 주로 하는 일은 세상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고 어둡게 하는 그릇대기 하는 역할을 위해서 장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괴도 뻥뻥 넘어지고 사회가 쉽게 쏠림 현상으로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책망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누구를 책망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세대라는 말은 제자면 제자 아버지면 아버지 특정인을 가리킨 게 아니라 전체를 가리킨 아우른 지적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누구누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버지, 제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이 누구죠? 귀신입니다 이 세 종류가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세 종류에 대한 책망의 의미가 다 다르죠 우선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책망 안 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랬습니다 내가 할게 너희들 비켜 그리고 이제 멋있게 귀신을 혼내고 쫓아내면 소위 애들 말로 가우도 좀 서고 꽤 괜찮았을 것 같아요 모양새가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책망할 때는 당연히 책망의 근거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망의 근거가 있어야죠 왜 책망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없는데 책망했을까요? 할 수 있는데 책망했을까요? 그렇죠? 문제는 거기 있어요 할 수 없는데 책망하면 예수님의 속성상 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책망의 이면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능이 그런 현장을 맞닥뜨릴 때마다 능이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권능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대책 없이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딘가를 내보내고 무언가를 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대책 없이 우리를 어디로 그냥 무턱턱은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지금 적절하게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괴리가 있어요 줬는데 못해요 그러면 이러한 권능을 이 열두 제자에게만 주었을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은 뭐라 그래요? 16장 보자고요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에 마가복음 16장 다 같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14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정합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14절부터입니다 16장 14절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는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이건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당연히 일기 제자인 사도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런 삶의 현장을 맞닥뜨리고서 그것이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제자들은 그 권능과 능력을 당연히 받고도 그거를 활용하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뭘까 그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다른 복음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을 띄워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음 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기자는 예수님의 책망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가 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 속에는 누가 보금만 봐선 안 돼요 믿음이 작은 것을 여기서 진단했습니다 자 마가보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마지막 절을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이 마가보금 9장 29절은 오늘 이 사건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에 생략도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생략도 있고 감춰져 있어요 우선 생략된 게 뭐냐면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이 빠져 있어요 기도와 금식 그런데 그것도 초점이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를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석학은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종류라고 할 때는 유일하게 하나를 두고 하는 표현입니까? 여러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까? 후자죠 맞죠? 여러 중에 하나를 쓸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의도를 여기 담아냈어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하죠? 예수님이 고치는 능력도 봤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경험했고 함께 고치기도 했고 많은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도 변화시키질 못했고 상대방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태 기자는 믿음이라고 봤어요 믿음의 문제다 그런데 마가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는가 하면 기도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은 왜 붙어 다녀야 되냐면 금식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힘을 씁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힘을 쓰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양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끊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그걸 단절하는 겁니다 왜 끊고 단절을 할까요? 내가 붙들고 절실한 필요한 지금 해결해야 될 이 어떤 문제는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나 어떤 힘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하는 싸인으로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자체가 자기의 어떤 율법이나 의의로 자리 잡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 금식은 행위가 됩니다 율법이 됩니다 금식이라는 신앙의 액션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모든 전전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는 외적인 고백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표현했을까요? 과거에는 열을 가지고도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대항하고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영적인 전쟁의 패턴은 점점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세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중대를 가지고 왔으면 지금은 1사단, 1군단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1사단, 1군단의 위력과 세력을 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는데 6.25 때 써먹던 총 하나씩 장전해가지고 당겨서 밀어놓고 땅! 이런 변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맞서 전쟁을 할 수 있겠나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종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그 정도 상대는 열 가지고도 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저쪽이 더 세게 무장해서 나오니까 그 시대의 교회는 더 강력한 무장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자판기처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게 되고 젖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분에 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의존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자연이 뭐가 생기죠? 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어떤 분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또 내게 구원을 하셨은 즉 이 정도의 약속과 담보를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뭘 통해서 느끼고 젖고 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두 달 동안 우리 성도들 성교 현장에 동행하면서 어제도 잠깐 리더 모임 시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따라다니지만 볼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메시지일까요? 응답이 하나 있어요 응답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좀 더 기도의 자리로 앉혀야 되겠다 그것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체질상 2부 새벽에 안 나오고 늘 1부에 거의 나옵니다 별일 없으면 1부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1부를 할 거예요 1부를 하는데 내일부터는 계속 기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기도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일면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부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란 무엇인가? 의외로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해요 전부 기도에 대한 목마름과 절실함과 허기가 다 있어요 난 그거 없다는 사람을 이때까지 만나보질 못했어요 저는 기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세요? 기도 필요 없는 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누구도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 필요 없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목사님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간단한 얘기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를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일부터 일부 예배는 기도학교를 엽니다 이거 당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기도하자는데 그 당에 결정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3월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쨌든 1차로 한번 밀어붙여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2부 때보다 1부 때 아주 시간이 좋아요 1부 때는 끝나면 출근하는 시간이 맞물려 가지고 허겁지겁하고 기도도 길게 할 수 없고 바빠요 그런데 1부 끝나고 나면 그래야 5시 반이에요 그러면 6시 반 2부 때까지 1시간 동안을 하여간 트럼프 감기 걸린 것까지 기도해도 시간이 남아 말을 하자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내일부터 다시 우리 선교 끝났으니까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쉬면 따라서 쉬면 죽는다 쉬면 죽어요 믿습니까? 너무 제가 말을 좀 극단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제 강조점은 죽는 게 강조점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선교 때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워밍업을 해서 다음 선교 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교 현장에서 꽃피우고 열매맺는 우리 3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